2절 골라주세요. 그러면은 선제 덤블링까지 다른 사람을 해야 되네요. 선제 덤블링도 다른 사람을 골라주세요. 총 3명. 1절 1명, 2절 1명, 선제 덤블링 1명. 그러면 선제 덤블링을 다른 사람을 해야 되니까 1절은 선정에 치고 2절은 희찬경에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이랑 2절에 나랑 진호가 들어가주니까 나랑 진호 자리를 대신할 2명을 또 골라주세요. 1절이랑 2절 싸비 들어가는 1절, 2절 싸비로 들어가는 나랑 진호 대신하는 2명. 네 2명이요. 일단 승호랑 유승호랑 지금 부채질을 하는 사람은 어디를 보고 있는 거죠? 정승희입니다. 그러면 승희. 자 그러면 1절 선제, 2절 누구야? 2절 누구야? 1절 선제, 2절 희찬이, 1절, 2절 싸비 들어가는 거 유승호, 최승희. 그리고 선제 덤블링 누구죠? 선제 덤블링으로 우람이가 할게요. 뭐라도 해. 애들 다 열심히 했어. 애들 다 열심히 했어. 너도 뭐라도 해. 애들 다 열심히 했으니까 너도 뭐라도 해. 자 바로 갈게요. 위안에 형 여기 앉아있는 사람 2명 있어요. 아씨 형이네요. 형이 자동으로 형이에요. 그러면 승호 형의 룸메이트 1절이 형이 가겠습니다. 1절이 누구였지? 1절. 네 선제 형이, 선제 형이 그냥 앉으면 되고요. 여기 형이, 손이 이렇게 앉아요. 형이 이러고 앉고. 네. 그리고 1절 형이 이렇게, 이렇게 앉으면 돼요. 네. 그리고, 네. 선제 형이 여기 들어와서, 네. 다리 사이에 끼고, 네. 골반을 돌리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저희는... 네.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니까, 피처즈의 미처 한 번만. 함께 한번. 레츠 캔! 가자! 가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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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의 앞에서 널 벗어 널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 혼자는 너의 앞에서 널 reiter고 2명 먼저 나가세요 2명 먼저 나가세요 2명 먼저 나가세요 2명 2명 두드리고 난 Why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Why don't you know? You make your mind believed to me Why don't you know? Don't you know? You don't know? 오리쪽으로 가 오리쪽으로 가 오리쪽으로 가 오리쪽으로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